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리틀 윤석열이라 불리는 한동훈 장관이 또 하나만 한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사투리 아니냐. 오히려 이런 말을 했다가 강남 엘리트 측만 고려하지 않냐. 이렇게 되돌려받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국 한동훈 장관의 한계는 윤석열의 부하라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있죠. 이러면서 또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결국 저렇게 신당 언플 실컷 하지만 국민의힘에 나 좀 데려가죠. 이런 거 아니냐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별의 순간은 딱 신당론 띄우기까지고 실제로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그때부터 주목도나 영향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될 거다.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 측에서도 이준석 신당은 못한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준석은 굳은 일을 못할 사람이다. 지금 계속해서 어그로 끌고 다니는 것도 나 좀 알아달라. 이렇게 때 쓰는 거 아니냐.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 내에서도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준석 씨가 어떤 협박을 해도 용산은 꿈쩍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신당 창당의 전제조건은 뚜렷한 지지기반인데 이준석한테 그런 건 안 보인다는 거죠. 한마디로 불안전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단 거고요. 지지기반 자체도 허약하단 겁니다. 결국 여기저기서 엄풀하고 어그로 끌고 도발하고 이러는 건 창당에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고요. 김재섭 씨도 이준석 신당 합류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종인 씨가 권해도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같은 당 20대 청년은 이준석 씨를 향해 대놓고 저격을 합니다. 대구에서 한번 붙어보자. 지금 이준석의 행보는 대구를 볼모삼는 마이너스 정치 아니냐. 이준석 씨의 정치는 지역민들의 피로감만 높이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참고로 저게 이준석 씨가 커온 방식인데요. 그대로 되돌려받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준석의 수호지폐까지 나갔던 주최자가 완전히 반 이준석으로 돌아섰는데요. 펜코만 보면서 정치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씨 세상은 키보드 밖에 있어요. 라는 말을 최근 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했는데요. 이 또한 이준석 씨가 과거 1배에다가 했던 말입니다. 정작 그래놓고는 펜코만 보면서 정치하는 모습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세 가지 변화를 하면 달라졌다고 평가할 거다. 하태경 의원의 말을 빌려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중에 하나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최근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대신 사과를 한다고 하자 황당하다.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대리인으로 사과하겠다는 건 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인유한 혁신위도 현재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졌죠. 한동훈 장관을 향해선 점지만 존경한다 그러고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택도 없는 억으로 해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도대체 저게 혁신입니까? 이러니 민주당에서도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 없이 대체 여당에서 뭘 혁신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선 거고요.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는 외교대로 망치고 있는데요. 중국을 계속 자극하며 미국 일본만 바라보다가 입지가 완전히 좁아져버린 겁니다. 정작 미중, 중일은 정상에 대한 다 아는데 한국은 그마저도 못했고요. 방금 전 속보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재가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죠. 북한 자극을 총선 앞두고 또 써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교역, 디지털, 미래세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까? 당장 국내에서 행정망 마비로 난리가 났었는데 여기서도 윤석열 정부의 불통, 먹통, 무능 그대로 드러났었죠. 최근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사이버 공공 영토에 비유하며 이걸 무정부 상태로 방치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관련한 발언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서도 많이 지적들 하고 계시지만 전반적인 먹통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전에 먹통이라는 것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전화 따위의 기계를 이루는 말이거나 말귀가 통하지 않고 멍청하고 답답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정의가 됩니다. 비슷한 의학 용어도 있습니다. 무반응 상태, 무반응 증후군 이런 것들인데요. 혼수 상태나 식물인간 상태 등을 설명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먹통과 무반응의 공통점은 작동이 되지 않고 또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정말 심각하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진단과 처치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일상생활뿐 아니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는 점입니다. 우리 국민은 순환의 역사를 통해서 지켜야 될 영토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육해공 그리고 사이버 우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토 관리에 차질이 생기면 국민의 안의에 심각한 위협이 생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2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사에 있어서는 일상적으로 적들의 침탈에 노출된 사이버 영토를 수호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최전방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습니다. 최근 행정방 목통사태와 관련해서 저는 이것을 사이버 영토 무정부 상태라고 규정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만이 전적으로 지배해야 할 사이버 공공 영토를 무정부 상태로 방치했습니다. 정확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행정전산망 목통사태는 정부의 관리 소홀로 벌어진 문제입니다. 파명과 징계는 그에 걸맞게 마땅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행안부 장관과 해당 수석비서관을 즉각 파면하기 바랍니다. 전문가들마저도 카카오 목통사태와 비교해서 정부 스스로의 책임을 묻는 잣대가 유독 느슨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화재목통사태로 카카오는 민간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표 사태까지 감행해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가장 염려되는 것은 정부입니다. 이태원 참사, 최일병 사망사건에 이어서 행정망 목통 등 사이버 영토의 무정부 사태에 이르러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 윤석열 정권의 책임정치와 법치의 고무줄 잣대는 제멋대로입니다. 노골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국민으로서는 결코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처가 일가를 향한 잣대는 한없이 관대했습니다. 이 또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정부는 심각한 무반응 증후군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에 생명이 붙어있는 것인지 걱정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행정망 목통에도 모자라서 외교 목통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고작 몇십초 이야기 나누는 장면을 보면서 국민을 참담하게 했습니다. 예산목통 또한 심각합니다. 민생은 심각한데 예산의 우선순위는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민생이 삭제된 채 던져진 정부의 무차별 삭감 예산에 대해서 그래도 민생 많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살려내야 하지 않겠냐 절규하고 있는데 우리의 제안에 목통으로 무반응으로 일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은 예삼 심사에 책임있게 임하지 않고 회의 불참과 기자회견을 남발하는 희한한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야당을 설득할 의지는 이미 목통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쯤 되면 정부 여당의 목통일색은 의식이 없음을 넘어서 가히 목통에 고수가 된 듯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사이버 영토 무정부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제시하십시오. 만약 이런 무반응 목통 정부 사태를 고수한다면 성남 민심은 촛불로 일어나서 직접 응급수술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